화려한 하의 일을 매치하면 세련된 룩 완성! 스타 패션에 저 김완선이 빠질 수 없죠? 가수에게 정말 중요한 앨범 발매 행사 때 입을 의상을 직접 코디해봤는데요. 화려하네요. 걸어오시는 거 보고 너무 멋져서 달려들 뻔했어요.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자유로운 옷이 일단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짧은 치마에다가 굉장히 컬러풀하고 그다음에 제가 춤출 때 좀 더 섹시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것 같아요. 이 의상 더 화려하게 입는 법 있는데요. 위쪽에다가 하나의 포인트, 링 귀걸이나 아니면 굉장히 큰 주얼리를 좀 달아주시면 훨씬 더 엣지가 있어 보일 거고요. 목선이 훤히 드러나는 옷엔 화려한 귀걸이가 제격입니다. 클러치 하나, 우아하고 섹시하게.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클러치 드실 때 선을 쫙 연결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끝에서 손가락 길이를 길게 기여서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V조인 생기면서 훨씬 길이가 길어보여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들어가면. 가방을 드는 것도 방법이네요. 전문가의 손길까지 더해지니 완벽하죠? 무지개를 수놓은 듯 화려한 색감과 과감한 쓸쓸 소재가 어우러진 김완선 스타일 완성. 멋집니다. 최근 자신만의 스타일로 화제가 된 또 다른 스타 최지우. 당시 의상의 가격을 살짝 공개하면요. 자켓이 300만 원. 화려한 자켓과 그 아래 입은 검정 스키니지. 와우. 그리고 같은 색의 C스루 티셔츠와 사각형 클러치까지. 모두 S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570만 원대요? 여기에 오픈토 시즈까지 합치면 5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하네. 이 스타일을 합리적으로 즐기는 방법이 있다.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턱시도 자켓과 단돈 5만 원의 블랙백. 따라할 수 있네요.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기특한 아이템입니다. 네. 검정 스키니지인과 오픈토 시즈 역시 비교적 저렴하게 연출 가능한데요. 저렴해도 예쁘죠? 예. 검정 티셔츠 역시 50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대체. 가격은 다르지만 섹시함은 그대로입니다. 네. 최근 포착된 수많은 스타 커플 중에 베스트 커플룩으로 화제에 오른 부부가 있었으니. 바로 권상우, 손태영 부부. 그 1등 공시는 드레스. 사실 결혼식이 결혼식인 만큼 많은 스타분들도 오시고 이래서 우아하게 가기로 언니랑 미리 컨셉을 정해서 길이도 그렇고 라인도 그렇고 언니가 키가 크고 이래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 배색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허리라인을 약간 좀 강조를 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 흑백으로 맞춘 권상우 씨의 의상과 완벽한 커플룩 완성.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화제의 드라마 주군의 태용 속 한 장면인데요. 소지섭 씨 의상에 주목해 주세요. 기존의 남성복에선 볼 수 없던 화려한 색상이 매력적이죠. 꽃뱀이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지섭의 비비드 정장 스타일. 실제 드라마 속 커플룩을 재현해 봤는데요. 주황색 자켓으로 포인트를 줬을 때 셔츠나 바지는 무채색에 가깝게 코디해야 과하지 않은 스타일로 완성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사랑이 넘치는 두 남녀. 바로 인기 드라마 못난이 주의보 속 커플인데요. 드라마보다 더 애틋한 두 커플. 못난이 주의보 대신 닭살 주의보를 발령하고 싶어집니다. 드라마와 현실 속 행복한 두 커플에겐 공통점이 있으니 과도한 애정 행각. 그리고 사랑이 무럭무럭 피어나는 달콤한 파스텔 색상의 커플룩입니다. 핑크빛이 납풀되는 셔츠와 흰색 스키니진의 여성 스타일. 셔츠의 뒷부분만 살짝 빼주면 다리가 길어 보이겠죠? 여기에 어울리는 파스텔톤 블루 컬러로 코디를 하면 싱그러운 커플룩 완성. 잘 어울리네요.